바람이 불어서 오일드서핑을 좀 할까 합니다. 지금 북동풍이 불고 있는데 북동풍 내지는 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안쪽은 바람이 강하지 않은데 바깥쪽은 바람이 좀 못봅니다. 물이 들어왔을때 운드서핑 연습을 좀 하고 이따가 바람이 계속 오면 저녁에도 연습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운드서핑이 불고 이제 자 이제 오 시원해 잠시만요 으아챠챠챠 으아챠챠챠 가자 경풍을 바꿔서 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대로 들어오네 크로스윈드 빔 리치 깨루깨루깨루깨루깨루깨루깨루깨루깨 배자고삶이가 지났고 깨루깨루깨루깨루깨루깨 야챠챠깨 으아챠챠챠챠챠챠플루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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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깨끗OOOOOOO 발맥기도 날고 에어씨 아 아 어휴 동풍이 불거나 동풍이 불거나 동풍이 불을 때 아주 리딩 코스가 좋네요 보니까 울 도 방향으로 계속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파도가 밀려오는 대략 파도가 가고 45도 내지 30도 정도 그 정도에서 리딩이 되고 있습니다 시원하네 이 정도 바람이면 어느 정도 장거리도 뽑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저쪽 울뚝까지도 한번 째 볼 수 있는 바람입니다 가이드를 붙여 놓고 동풍이 불 때 한 20킬로 정도 30킬로 시속 10킬로 시속 15킬로 2시간 정도만 가면 울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주디 동풍이 불 때가 좋네요 동풍아 불어라 응 다미 제대로 들어오네 힘이 없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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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해 영원 사오로 간길이 있겠지 우비구비 저길 걷다보면 한발 두발 한숨만 나고 가까운 구로 바라 바람이 좋다 좌우 Em 흥믹믹믹믹믹믹믹믹 힉ha 알め기가 있네 키룩키룩 키룩키룩키룩 키룩키룩키룩 키룩 호우 초류지대가 있네 아멘 아멘 와우 와 여기 조리지대가 엄청나네 조리지대를 뚫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여우같은데 우와 조리지대를 통과했네 엄청난 조리가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조리지대를 통과하니까 지금 이쪽은 바다가 대단하네요 오늘은 바람 방향이 좋아서 약간 좀 멀리 여기 멀리서 통과하니까 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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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밤 잠시 후 잠시 calendar 전